안녕하세요.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측정 단위인 인치를 mm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렉탱글 도구로 사각형을 그렸을 때 측정 단위가 인치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푸시풀 도구로 드래그하더라도 인치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치로 표시되는 것을 mm로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earch SketchUp을 클릭하여 세팅을 입력합니다. 디폴트 템플릿에서 인치를 mm로 변경한 다음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후 돈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렉탱글 도구로 전환하여 사각형 영역을 드래그하면 치수가 mm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시풀 도구로 드래그하더라도 mm가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Search SketchUp에서 세팅을 입력한 다음 이번에는 mm를 인치로 변경해 봅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렉탱글 도구로 사각형을 그려보면 인치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치를 mm로 변경하겠습니다. 렉탱글 도구를 선택하여 사각형을 그린 다음 치수를 지정해 보면 mm가 적용됩니다. 푸시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mm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자 도구로 측정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mm로 표시됨에 따라 인치가 mm로 바뀌어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치수의 측정 단위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치업의 치수 측정 방법을 인치에서 mm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인터넷 목수 콘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인터넷 목수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